2020년 7월 31일 흉가여행 21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여긴데 자 여러분들 우물이 보이시죠? 여기 바로 뒤편 출입구입니다 이 집이에요 여기 알지 못할 한문들이 적혀있어요 우물이 있는데 지금 못쓰게 됐습니다 알지 못할 한문들이 적혀있습니다 아까 제보자분 말로는 여기가 원래 한때는 산이었는데 밀었대요 아까 여기 제보해주신 분이 있거든요 방송 보고 계실거에요 원래 산이었는데 산을 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뭔가..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카메라가 후레시 불빛이 되다 그렇지 엄청 더러워해요 anywhere 화면에 chips opens algorithm 한자리를 edited 짐이 그대로 다 있어.. 계십니까..? 계십니까? 이런거 좋아 사람이 관리를 안한다는 소리죠? 뭐지? 카리스 누구 있어요? 바람이 있는 것 같은데? 바람인 것 같아 여기가 원래는 여러분들 식당이었답니다 1층은 식당, 2층은 식당 방금 봤는데? 잠시만요 구비장 혹시 누구 계세요? 잠깐만.. 담배 냄새 안 나? 누구 있어요? 혹시 누구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chain.. .. .. .. 잠시만요 혹시 누구 있어요? 이거 몸만 나갔구나 깜짝이야.. 혹시 누구 계세요? 혹시 누구 계십니까?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잠깐만 들었다가 가겠습니다 혹시 누구세요? 혹시 얘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고춧가루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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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끌어주세요 누구세요? 정말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누구십니까? 뭐야? 잠깐만 잠깐만요 내 중전 침까지 살려 어? 내 중전 침까지 살려 어? 누가? 봤던 봤던 누구세요? 누구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우 이게 무슨 손절이야 저기요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이 지금 산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죠? 맞죠? 당신 돌아가신 분 같은데? 당신 돌아가신 분.. 예예.. 오케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제가 가겠습니다 거기 계시구만요 식당에 계시구만요 혹시 배고프세요? 혹시 배고프세요? 혹시 배고프십니까? 배고프십니.. 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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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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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